지상 최고의 매치 최초의 경기입니다. 로봇 AI 로봇과 코너맥그리거의 경기 시작됩니다.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. 자 왼쪽이 AI 로봇입니다. 아 펀치 먼저 걷는 코너맥그리거. 자 조은빙 옆창이 좋구요. 자 로봇이 이길 수 있을지 로봇 먼저 아 달려갑니다. 아 거두고 났어요. 아 거두고 났어요. 아 거두고 났다. 아 거두고 났어요. 코너맥그리거가 AI 로봇을 한방에 10초만에 KO시키는 멋진 순간입니다. 아 페이크 주고 갔는데 먼저 맞았어요. 코너맥그리거는 맞았거든요. 버티고 그러나 AI 로봇은 그대로 굽고 지면서 아 확인 해머피스트까지 마무리. 코너맥그리거가 승리합니다.